이 작품을 찍고 나서도 왠지 이렇게 동료회, 우정 이런 게 굉장히 많이, 전후회 그런 게 쌓였을 것 같아요. 석구 씨 어땠나요? 저는 항상 배우로서 현장 가면 이게 군대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. 전후회가 쌓이니까. 그런데 이제 배우로서 군인을 연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후회가 제곱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. 이미 이제 다녀오신 분으로서 이 작품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건데도 전후회가 쌓인다라는 걸 느끼신 거죠. 김성균 씨는요? 친구들끼리 노는 느낌이었어요. 우리 그냥 허물없는 사이, 우리 초등학교 때 정말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하더라도 까르르 웃어 넘어가는 그런 사이처럼 됐죠. 정말 모두가 하나가 됐던 그런 현장. 진짜 네 분이 진짜 배우들과는 합이 정말 좋았던 현장이었다라고 입을 모아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구교환 씨도 좀 말씀해주세요. 현장 분위기라든지. 현장 분위기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제가 보고 있으면 다정한 마음이 들고 놀라운 사실은 배우분들과의 어떤 유대도 있지만 또 모든 저희 제작진분들과 한마음이 됐던 경험도 있어요. 그래서 같이 저희의 최초의 시청자분이시잖아요. 계속 어떤 코멘트도 해주시고 제작진분들이랑 다들 이렇게 끈끈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배우분들 뿐만이 아니라 전 스태프들과도 함께 전후의 끈끈한 동료회를 느끼게 됐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. 정혜인 씨. 네. 저는 되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형들, 친한 형들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계속 앞으로도 작품이 끝나도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다,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촬영장에서도 계속 들었고 항상 반갑고 편안하고 또 오랜만에 만나도 너무 편하니까 너무 좋았어요. 촬영장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어요. 진짜. 그 음악 너무 느껴져요. 왜냐하면 아까 제가 딱 왔는데 제작 발표의 시작 전에 이렇게 다섯 분이 함께 계시는데 이미 제가 네모반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이 배우분들 간의 이 좋은 기운이 작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날 거다. 담겨져 있을 거다라고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